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전통주 비법과 명인의 술 이래가지고 이 책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중요한 전통주와 명인들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강주입니다. 이강주는 조선시대 때 3대 명주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통틀어 세계의 아주 좋은 술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강주예요. 그래서 이강주를 이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와 나도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부쩍부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끝나고 나면 마트가 가지고 이강주 한 병을 사려고 해요. 사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싶습니다. 이강주는 만드는 방법이 쌀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쌀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그 쌀로 만들어진 그 술을 정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류를 하면 정류주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나온 정류주,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40도, 50도까지 도수를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정류를 되풀이해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이러면 도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대신 양은 줄어들죠. 정류주 양은 줄어들는데 보통 이강주에서는 35도 정도로 정류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쌀로 빚었을 때는 15도 정도인데 그걸 정류하니까 35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15도 수를 정류를 하게 되면 그 3배 정도가 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도를 정류하게 되면 45도 정도가 보통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35도 정도가 나왔다. 이런 거 보니까 정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류를 쭉 해보다 보면 정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류,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건 도수가 억수로 높아요. 그건 한 50도, 60도, 70도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초류라고 그러죠. 초류는 초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볼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볼류데 볼류는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후류라고 그러죠. 후류. 이거는 거의 물 비슷합니다. 수정기다 보니까 정류수 비슷하죠. 후류는 도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우니까 후류까지 우리가 보통 정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는 건 초류는 메타놀. 메타놀은 끓는 점이 62도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알코올, 에타놀은 끓는 점이 78도인가 그래요. 처음에 62도, 63도에서 끓는 그 애들은 메타놀이기 때문에 초류, 그러니까 소주잔을 한 잔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보통 버립니다. 그게 메타놀은 우리가 독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버리고. 그거 버리고 그 뒤에 볼류, 에타놀, 그걸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류수, 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건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5도 나왔다는 건 조금 정류를 많이 했다는 약이죠. 보통은 15도 수리하게 되면 45도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든 35도 정도로 정류수를 뽑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니, 주정기가 있어요. 주정기가 똑되면 이게 35도인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5도 정도로 뽑아서 그 정류주에다가 생강, 울금, 계피 같은 걸 넣고 3년 이상 숙성시킨다. 그 정류주에다가 생강, 계피, 울금 같은 걸 넣고 3년 동안 놔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숙성이라는 게. 보통 숙성시키는 곳은 장독이죠. 장독에다가 3년 정도 놔두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도수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알코올이 청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1년에 2도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놔두었으니까 6도죠. 그러면 여기서는 25도 정도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니, 35도에서 시작을 했었으면 6도 줄으니까 29도가 돼야 되는데 왜 4도는 어디로 날라갔어?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강이나 울금, 계피 이런 것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도수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35도 쌀로 술을 만들어가지고 35도짜리 정류주를 만들고 만들고 거기다가 생강, 울금, 계피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니까 꿀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러는데 꿀을 언제 넣고 배를 언제 넣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꿀, 배, 생강 이런 걸 그 안에다가 정류주에다 넣고 3년 정도 놔두면 아주 멋진 이강주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저는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기 전에 먼저 나중에 맞다 가서 이강주 한 명 사서 홀짝홀짝 저녁에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명인 술 중에서 조선시대의 3대 명주 중에 하나인 이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쌀로 술 만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누룩을 사용하게 되고 저희들 유언 플러스 균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강 넣고, 울금 넣고, 계피 넣고, 배 넣고, 꿀 넣고 그러는데 생강, 울금, 계, 배피를 하나하나 삭다 균들을 사용하게 되면 전부 술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강술, 울금술, 계피술, 배술, 꿀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술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정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료를 해서 그 정료된 걸 그러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정료되잖아요. 그걸 섞어서 딱 놔두면서 한 1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발효 종자균이 없으면 그게 어렵겠지만 이 발효 종자균이 있기 때문에 이강주에 들어가는 울금, 계피, 생강, 꿀, 배를 모조리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다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